샵 다녀오셨나봐요 나? 어때? 아니 무슨 화보 촬영 있으신가봐요? 아무래도 안 되지만 다르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언니 어떻게? 맨날 내추럭에 너무 그래서 예뻐 보이고 싶었어 아니 언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70, 80년대로 트로이크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거 알아요? 나 이런 머리 되게 좋은데? 진짜? 안녕하세요 글로시 바이 조이의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송지후입니다 송이가 해줬어요 아 정말 어때? 내 실력 어때요? 정말 끝내준다 나 어색해 근데 나 이거 사실 오늘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진짜 머리만 감아서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머리에 기름이 가득해서 혼들 진짜 내가 본 중 최고다 얼굴은 씻어 머리 안 감아줘 알겠지? 아 세수는 했어요 물결품 잘 어울리거든 네 소녀 같잖아 지금 티파니 닮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 기분 전환 됐어 아 진짜로 티파니 같아요 진짜 70년대 그 이 웨이브 있잖아 네네네 딱 그냥 앙트리기 자 오늘 아니 예뻐지자 그랬잖아 네 아니 예뻐지기로 하긴 했는데 언니만 예뻐졌잖아요 지금 너도 오늘 예뻐졌어 나 지금 언니 옆에 있는데 진짜 초라해 보여 너 오늘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해 굉장히 머리에 적당한 기름기도 있고 되게 머리 웨이브 삭 돼가지고 하이체 굉장히 단아해 보여 아 근데 언니 옆에 되게 초라해 보여 언니는 되게 지금 산뜻해 보여 너무 산뜻해 보여 그럼 산뜻하게 한번 데일리 메이크업 좀 해볼까봐 네 언니 그때 킹 메이크업 나만의 킹 메이크업 네 화장품 없을 때 하는 네 저 같은 사람 바쁘고 화장품 많이 없고 빨리 해야 될 때 급할 때 진짜 성격 급한 사람들이 딱 좋은 게 있어 5분이면 돼 진짜요?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 뭐요? 평소에 잘 바르는 네 가장 내추럴한 톤의 네 립스틱 있잖아 립스틱 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진짜요? 응 립스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? 립스틱 이런 건 안 되네 그래 그런 거 있으면 돼 아 진짜요? 제가 좋아하는 컬러 우리 이런 컬러 좋아하잖아 네 나도 약간 뉴트럴한 컬러 그렇지 어 나는 이거야 아 세 별 똑같네 진짜 비슷하네 아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 아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알아? 뭐요? 밑화장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밑화장을 가장 중요시하게 오래 걸려 꼼꼼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치? 네 맞아요 이것만 하고 나머지 되게 빨리 하셔 네 눈썹 조금 오래 걸리고 네 나머지는 굉장히 빨리 하셔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나는 밑화장도 막 진하게 안 하고 일단 가볍게 BB만 바르고 왔어 어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응 바쁜 일상에 네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? 응 알려줄까?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하거든 눈썹 그리고 아이 하고 그 다음에 볼터치 같은 거 하고 요거 하고 마지막 쉐이딩 하고 끝이지 난 그걸 다 하면 10분은 걸리는데 요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거 같아 아 어떻게 하냐면 5분도 안 걸릴 거 같아 응 요걸로 어떻게 해주냐면 네 네 아 그때 언니가 알려준 그거구나 내가 알려준 거 딱 그려놔 네 아 눈까지 쉐도우 한다는 게 그거였구나 응 아 립스틱으로 진짜 다 되네 어 정말 가볍게 네 떡지지 않게 난 손으로 많이 펴줘 어 어 어 아 밑에까지 응 살짝 아예 어 눈도 언더아예 응응 응응 가벼워졌어 살짝 근데 여기서 좀 더 진하게 하자면 한번 더 응응 쌍꺼풀 있는데 응 립스틱의 립스틱 진한 색 말고 응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 진한 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아 어 진짜 아 바로 볼터치랑 섀도우 다 됐어 벌써 대박 어머 진짜 언니 대박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언니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알죠 다 바르면 네 그렇다면서요 어 그라데이션을 좀 해줘야 돼 어 손으로 이렇게 어 나는 펴발라주는 편이야 이렇게 꼼꼼히 그러면 죽음 있는 데까지 다 먹혀요 어 손으로 이렇게 계속 톡톡톡 네 어 되게 상큼해졌어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네 가운데를 응 바른 다음에 그라 어 이렇게 어머 너무 상큼해졌어 언니 어 그런 다음에 아이라인 언더 아 보통 눈을 준 언더로 아이라인 앞부분만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또랗해 근데 그 라인 그리는 거는 본인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치 나 끝났는데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오븐이야 언니 1분밖에 안 걸리네 그리고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이게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나의 대박이다 진짜 진짜 퀵이네요 진짜 퀵 진짜 퀵이 근데 포인트가 좋지 눈도 뚜렷하게 그리고 아이라인 끝까지 안 빼요 근데 아이라인 그려줄 사람들은 여기서 아이라인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응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이런 건 본인 선택 아니야 그쵸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만 해도 되게 사람이 되게 상큼해 보여요 역시 얼굴에도 컬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컬러 자기한테 맞는 컬러 어 이런 뉴트럴한 컬러 그니깐요 아 이거 10초만 하겠네요 얼굴 오렌지색 좋아하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돼요 해봐 송이가 이걸로? 어 그걸로 그걸로 해봐요 나뉴볼까요? 어 해볼게요 눈두덩이를 칠한다 한번 꼭 찝어서 손으로 펴 너무 많이 하면 되는데 딱 한번 딱 눌러 그냥 언니 이거 립그레스라서 진한 건가? 이렇게? 그냥 펴주면 또 괜찮아져 이렇게? 남는 거는 남잖아 너무 많이 발랐어 여기다가 좀 발라봐 여기에 버리다가 어 어 어 그렇게 하면 돼 아 어 눈 밑에도 이렇게 칠하라고 어 그치? 어머어머어머 봐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펴주라고 그치 쫙쫙 펴줘 너 평소 하듯이 눈과 눈두덩이 어 됐어 그 다음에 볼터치 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? 어 펴줘 이렇게 펴주라고? 옆으로 어 그치 그치 손으로 옆으로 손에 묻으면 닦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루즈 다 바르지 마 지우는 입술이 크잖아 네 예쁜데 또 너무 다 그렇지 손으로 주름이 있는데 이렇게 메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 어 10초인데요? 어머 진짜 아니 그냥 진짜 바쁘구만 이럴 때 어 비비 하나 바르고 어 나는 라임 뭐 이런 거 마스카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치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이 얼굴에 컬러만 들어가도 되게 상큼해 보이네 그럼 컬러가 되게 중요해 아 이거 10초 메이크업이네요 10초 킥 메이크업 아니 화장품 뭐하러 다 사요 이 루즈 하나면 다 되는 것을 야 그럼 화장품에서 망해 하하 망하던지 말던지 루즈 장착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있는데 어머 그냥 되네 대박 아까 나 되게 초라해 보여 있었잖아요 언니 나 지금 되게 상큼해졌어 립스틱 하나로 눈 볼터치 입술까지 아 진짜 대박 바쁠 때는 요거 하나로 아 진짜로요 바쁠 때는 요거 하나로 아 정말 립 그루즈로 해도 되네요 핑크 좋아하면 정말 핑크로 하면 되고 어 또 색 다른 거랑 섞어도 돼요 립스틱 하나로 어 그니까요 너무 핑키시하다면 다른 거랑 섞으면 돼요 어 아니 이게 무슨 5분이에요 10초구만 10초만에 이렇게 상큼해졌어 사람이 나가자 우리 아 그럴까봐요 데이트가자 아 그럴까봐요 진짜 어 딱 그냥 난 이제 일해야겠어요 언니 오늘 딱 지금 정했어 일어나서 나갈 때 선크림 바르고 비비 바르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루즈로 그냥 다 막 치러면 되겠네요 바쁠 때 진짜 이게 최고야 네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데 갈 때는 여기에서 이제 뭐 마스카라나 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최고 언니 이거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여러분 루즈 안 하면 돼 오늘 10초만에 끝날 수 있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 끝 와 언니 짱 네 근데 언니 이거는 어디 거예요 쓰루씨 아 이거 사서 매일 맨 얼굴로 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컬러라도 주고 다녀야겠어요 좋았어 이거 바쁘니까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요 가요 안녕 가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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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